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죠. 8살 된 어린 자녀한테 매월 용돈으로 50만원을 주고 저축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교육을 해줬더니 자녀가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물론 설날 세뱃돈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자녀는 원금 5천만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6천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통상적으로 주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용돈을 준 경우 남는 돈을 저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금과 이자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을 부모님이 저축관리를 전적으로 해줬다면 원리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자녀가 저축통장을 만들어 입금관리했다면 원금만 증여세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원리금 6천만원에 대해서 전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가액은 6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 빼니까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10%죠. 그러므로 증여세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는 5천만원에 대해서 2천만원 공제 후 3천만원의 과세표준의 10% 3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증여가액이 너무 적고요. 특히 자녀의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빚어진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굳대여 이것을 파헤쳐서 과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면 가령 1억원 이상이라면 과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출조조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비하고 생활비조로 1년에 1억 5천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 등을 아껴서 1년에 1억원을 저축과 투자했다고 한다면 과연 증여세는 문제가 없을까요? 통상적인 부양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원해준 돈이 남아서 자녀가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과도한 교육비 생활비를 지원해서 남는 돈은 증여를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원하는 돈을 다 쓰든지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저축과 투자를 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빚이 있는데 부모님이 또 대신 갚아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경우 자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자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마치 부담부 증여시 채무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회로 갚아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령 이모한테 1억 원을 송금하고 이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된다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3억 원을 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이렇습니다. 증여가액 3억 원에 5천만 원 증여지산을 공제하니까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구요. 세율은 20%고 천만 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되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송금하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십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요.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이끌 분, 출연할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대담 형식의 방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제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으로 용무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 초보자라도 방송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방송 콘티 등 모든 것은 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금에 대한 쉐어까지 가능하니까 도전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를 갚아줄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직접 채권자한테 송금, 자녀 채무 상한이라고 하면서 송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녀라면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아주면 좋을까요? 만약 자녀가족에게 면세점 증여를 하면 어떨까요? 가령 자녀에게 5천만원, 자녀 배우자한테 1천만원, 손자녀 2명, 성인이죠. 각각 5천만원씩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총 1억 6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면세점 증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자란 돈 1억 4천만원은 차용으로 빌려주는 것이죠. 물론 가능한 일이나 부모자식 간의 차용은 근본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무리 차용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차용은 금물이며 대신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지원하여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절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모조리 해지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시대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시대로 전환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까지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죠.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장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가능하고 실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평생 3대를 거쳐서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절세하면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A부터 Z까지 모두 콘스탄트 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게 투자와 절세의 최고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키고 만나야만 가능하겠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 되므로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Plan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관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개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달 콘스탄트 김해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1회차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다음 날인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미터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케이지아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원만 제게 입금하시고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 및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을 평생 100년 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미나 장소 약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인데요. 나와서 바로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뒤로 돌아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400미터 부근의 브리스타워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지나서 50미터 바로 아래 지점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유학비를 주거나 또는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황당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